아 조동사 워크북 입니다 자 포커스 24 계속해서 풀이 해야 되겠죠 캔과 쿠드 파트 입니다 자 그래서 캔 쿠드 전번에도 얘기~~ 했듯이 뭐 푸K110Kということ 4종 세트였죠 뭐 푸K110K이 이런거 할 때는 캔을 뭐로 바꿨을 수 있더 위유 헬 미 우주 헬 미 구주 closer 이었죠 그때,에는 캔 유 헬 미 할때 캐는 이거 다 요청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락하는거 너는 집에 가도 돼 You can go home 이런거죠 이때 이때 캔은 You may go home You could go home Can, could 그래서 이런것들은 뭐하는 캔이다 허락의 캔이다 이렇게 했었구요 그 다음에 능력 I can swim 이런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캔으로 뭘 표현할 수 있다 가능성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t can snow tomorrow 이런 표현일 때는 내일 눈이 내릴 수도 있다 라는 뜻으로써 It may snow tomorrow 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맞은거 골라라 라는것은 이게 능력이냐 허락이냐 요청이냐 가능성이냐에 따라서 뭐 Hemi was able to get home before 6 6시 전에 Hemi는 집에 갈 수 있었다 라는 능력이었구요 그 다음에 He couldn't speak Chinese last year 그는 작년에는 중국어를 할 수 없었다 라는 과거에 not이 있으니까 무능력을 얘기하는거죠 과거에 무능력이니까 couldn't speak 했구요 But he can speak it now 이제는 할 수 있다 이게 현재 능력이죠 현재의 능력을 He can speak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Is able to 로 쓸 수 있다고 했구요 그 다음에 I have a bad call 내가 아주 독감에 걸렸다 독감 걸리면 안되는데 So I couldn't go to work 나는 일을 하러 갈 수가 없었다는 뜻으로 Wasn't able to 과거에 무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Couldn't go to work He wasn't able to go to work 같은 표현이다 이런것도 했었구요 계속해 3번부터 계속합니다 Can I sit here? Okay 이때 can은 뭐기 때문에 허락이기 때문에 바꿨을 수 있는건 sit here 또는 그렇죠 good I sit here 3종 세트죠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Can I sit may I sit could I sit 그 다음에 Can you drive a truck Can you drive a truck의 뜻은 너는 될 수 있니 뭐 묻기 능력 묻기니까 같은 표현은 뭐다 Are you able to drive a truck? 그렇죠 Are you able to drive a truck? 이렇게 현재 능력을 Be able to Can you drive? Are you able to drive? 같은 표현이다 그 다음에 I wasn't able to walk when I was two I wasn't able to walk 그가 뭔 뜻이에요 나는 두 살 때 걸을 수 없었다 난 걸을 수 없었다 When I was two 내가 두 살이었을 때 얘는 뭡니까 과거의 무능력이죠 과거에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표현은 I I couldn't walk when I was two couldn't 로 과거의 무능력을 wasn't able to walk couldn't walk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4번 밑줄 친 부분을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라는 것은 이 Can이 허락이냐 아니면 요청이냐 능력이냐 아니면 가능성이냐 이 4가지 Can 중에 무슨 Can이냐 또는 Could이냐 묻는 겁니다 You can ride my bike 너는 그러면 허락, 요청, 능력, 가능성 중에 그렇죠 얘는 허락이죠 그러면 Can 대신 쓸 수 있는 게 May나 Could 같은 게 가능하겠죠 넌 타도 돼 라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고 가능성도 아니고 허락입니다 타도 돼 그 다음 Could you tell me the time please 는 뭔 소리예요 너는 나에게 시간 좀 나한테 알려줄 수 있겠니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거죠 너 나한테 시간 좀 난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Could you tell me the time please 시간 알려달라고 하는 허락, 요청, 능력, 가능성 중에 그렇죠 얘는 요청이죠 그러면 해줄 수 있겠니 는 4종 세트죠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Will you tell me Would you tell me Can, could, will, would 같은 것들이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거다 그 다음 너무 뻔한 거네요 Jane wasn't able to catch the first train Jane은 첫 기차를 탈 수가 없었다 니까 얘는 뭐다 과거의 무능력 이죠 그래서 wasn't able to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couldn't catch the first train 하고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겠다 오케이 과거의 무능력을 wasn't able to catch couldn't catch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My grandparent can use a computer 나의 조부모님들께서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뭐 표현 능력이죠 그러면 Can 대신 쓸 수 있는 게 Are able to 로 바꿨을 수 있겠죠 My grandparent can use a computer My grandparent can't be able to use a computer My grandparent can't be able to use a computer They이기 때문에 They are able to use a computer 로 쓸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ll에 대한 얘기입니다 Will Will도 먼저 풀기 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Will은 가장 기본 되는 첫 번째는 뭐 미래시제를 표현할 때 쓰죠 네 됐습니까 미래 표현할 때 그렇죠 위를 씁니다 근데 그냥 미래라기보다는 어떤 미래를 할 때 쓰느냐 하면 어떤 의지 됐습니까 뭐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다 계획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다 계획된 미래라기보다는 뭐뭐 할 테다 뭐뭐 할 거다 됐습니까 의지를 나타내는 뭐뭐 하겠습니다 어떤 약속으로 한다든지 됐습니까 어떤 뭐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할게요 I will not lie anymore 뭐 이런 식으로 의지를 표현할 때 쓰고요 또 Will you help me 할 때 뭐 할 때도 씁니까 요청 요청할 때도 쓰죠 됐습니까 요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를 표현할 때 쓰냐 미래 사실 같은 것도 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future fact 라고 합니다 future fact future fact 같은 경우에도 윌로 표현할 수가 있다 뭐 어떤 게 future fact냐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죠 15살 그러면 며칠 뒤면 16살이 되겠죠 그러면 뭐 며칠 뒤야 오늘 28일이니까 29, 30, 31 4일 뒤네요 그러면 나는 열 몇 살이 될 거라고 4일 뒤에는 16살이 될 거다 나는 4일 뒤에는 16살이 될 거다 어쨌든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4일 뒤 16살이 될 거야 이런 것들 보고 future fact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Will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미래의 표현이다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Will을 이용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It isn't cold this morning 무슨 뜻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춥지가 않다 라는 현재 팩트죠 지금 이 시간이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왔고 오늘 아침 춥지 않네 라고 얘기하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표현했죠 근데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는 추워질 거란 얘기를 하란 말이죠 그래서 오후에는 추워질 것이다 It will be It will be called This afternoon 하면 되겠죠 It will be called This afternoon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는 미래의 뭐 이것도 미래의 추측이라고 보는데요 미래 추측 중에서도 조금 이제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라고 합니다 미래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성 높은 추측 이라고 하면 되겠다 가능성 높은 추측 그래서 오늘 일기예보 봤더니 추워질 가능성 뭐 영하 5도가 될 가능성이 뭐 한 70-80% 이렇게 되면 It will be called this afternoon 이라고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15 years old This year 누가 우리가 몇 살이래요? 15살이다 언제? 언제? 언제 그렇죠 올해 말이죠 올해 15살인데 내년에는 16살이 될 거다 라는 We We will be 16 years old Next year 내년에는 16살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미래 미래 사실 Future fact 라고 했죠 Future fact 를 이와 같이 We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We will be 16 years old next year 내년에는 16살이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He cuts down trees every weekend 그가 뭐한다 나무를 뱀대죠 특이한 취미네요 every weekend 언제? 네 주말마다 그렇죠 주말마다 나무를 뱀다 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뭡니까 팩트 팩트죠 됐습니까 현재도 하고 있는 지난 주말에도 했고 다음 주말에도 할 거고 이번 주말에도 했다 이런 표현들 팩트 라고 얘기하고 이걸 좀 더 팩트 중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뭐 habit 습관이라 하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현재 시절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next Saturday 언제? 다음 주 토요일에 다음 주 토요일에 나무를 뱀 거다니까 He Will cut down trees next Saturday 하면 되겠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위에는 컷이었지만 Will cut 이라고 해야 되겠죠 밑에는 뭐 쉬운 뭐 다 이미 배운 거고요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문제는 해석부터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1번 문장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규현아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규현아 완성되면 무슨 뜻이냐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말했어 지금 규현아 말 한번 해봐 아무 말이나 오케이 오케이 볼륨 좀 높여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 먼저 하라 그랬는데 답부터 얘기하네요 When will you 아이고 When will you water the plant 그 뜻은 뭐겠어요 그러면 뜻은 뭐겠어요 그러면 그럼 언제 식물에게 물을 줄거니 그렇죠 너 언제 플랜트에게 물을 줄거냐 When will you water the plant When will you water the plant 왜 언제 왜 란다 언제 식물에게 물 줄거냐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에 2번 완성되면 동의 무슨 뜻이야 나는 그것을 다시 안 할 것이다 난 다시는 그런 일 안 할 거다 라는 말 만들라는 거고 완성시키면 I will not do that again I will not do that again I will not do that Do that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짓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위에 거는 뭐 미래의 행동을 묻는 거고요 그냥 미래의 시제라고 보면 되겠고요 밑에 거는 약속이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약속 어떤 맹세를 할 때 다시는 그러지도 안 할게요 라고 약속할 때 promise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will을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완성되면 답이나 뭔 뜻이냐 네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다시 가는 길에 그렇죠 너는 나한테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라는 뜻이니까 완성시키면 그렇죠 will you show me the way to the bus stop 하면 되겠죠 will you show me the way to the bus stop 그래서 이러한 will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요청이죠 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4종 세트죠 will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can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알겠습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will you show me the way way to 패턴입니다 will you show me the way to 어디어디 그래서 어디 가는 길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오케이 계속해서 초이야 4번 문장 완성되면 무슨 뜻이고 그렇죠 너는 세나의 생일을 위해서 무엇을 사줄 거니 라는 뜻이고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what will you buy 라고 하면 되겠죠 무엇을 will you buy 넌 살 거야 what will you buy for 세나스 퍼스테이 그래서 뭐 이건 계획 묵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계획은 이렇게 will 보다는 뭐가 좀 더 자연스럽다 what are you going to buy 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 했죠 what are you going to buy 됐습니까 what will you buy 보다는 what are you going to buy 로 표현하는 것이 계획 묻는 데 좀 더 적합한 표현 방법이다 what are you going to buy for 세나스 퍼스테이 위는 약간 막연한 느낌이라 했습니다 계획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다음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달라 그래서 3번에 1번 규현아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문장이고 해석은 뭐고 그는 여행을 갈거냐 란 뜻이죠 규현이 볼륨 세팅 좀 해주세요 볼륨 세팅 여기에 뭐 윈도우 10이야 아니야 윈도우 7이야 윈도우 7도 비슷할텐데 여기에 뭐 이 스피커 모양 있죠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갖고 소리 설정 열기 누르면 이런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입력해서 마이크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봐야돼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마이크에서 이렇게 바가 올라가는지 레벨 매터기가 올라가는지를 확인해서 이게 조금밖에 안 움직이면 문제 해결 누르든지 사운드 장치 관리 눌러가지고 입력 장치 뭐 이렇게 해갖고 볼륨 조절을 좀 해줘야돼 볼륨 조절 나중에 시간되면 선생님 원격으로 해줄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색한 부분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된다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면 되겠어요 규현 뭐라고 Will do he take a trip Will do he take a trip 이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 다같이 뭐라고요 Will he take a trip Do 나 더 들어가고 거기 왜 사용됩니까 Will he take a trip 그는 여행 갈 거냐 라고 묻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동의, 완성되면 무슨 뜻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는 너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너한테 전화 안 할 거야, 그는 너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바르게 읽으면 He will not call you 조동사 뒤에 not이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다솔, 완성되면 무슨 뜻이고 그렇죠, 나의 sister가 in the future의 미래의 음악가가 될 거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바르게 고치면 그렇죠, my sister will be a musician in the future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어법성 판단에서는 뭘 가지고 했느냐 첫 번째는 조동사가 들어갔는데 왜 do나 does가 사용되냐라는 걸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not의 위치는 빈도 부사하고 같이 will not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canno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문법적 규칙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쓰면 초이와 어떻게 하면 되겠고 그렇죠, he will eat sandwiches 조동사 뒤에 he 3인칭 단수라고 해도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he will eat sandwiches 그 다음, 답이다 나는 이 편지를 보내지 않을 거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줄여서 want로 써도 되겠죠 I once sent these letters 됐습니까? 뭐 특유의 우려운 거 하나도 없었고 1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직도 1학년 때 배웠던 것들 계속합니다 오케이, may와 might에 대해서 미리 정리하며 may에 대해서 먼저 쭉 이야기했습니다 may는 두 가지였죠 뭐하고 뭐 그렇죠, 허락과 추측이 있었죠 허락과 추측할 때 may를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허락받는 뭐 may I 이런 게 있었죠 may I introduce myself 이런 식으로 쓰죠 to you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소개를 여러분들께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는 표현이고요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같은 경우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라든지 can I introduce myself to you 라든지 could I introduce myself to you 라든지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could I introduce, can I introduce, may I introduce 오케이, 그래서 허락하는데 물음표로 끝났다면 may I, can I, could I 같은 거 허락받는 몇 종 세트? 3종 세트였죠 내가 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 뭐 추측하는 건 뭐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다 it can rain tomorrow it can rain tomorrow 이런 거였죠 이런 것이 추측할 때 쓰는 것이다 그 다음 might는 뭐 할 때만 쓴다 추측할 때만 쓰는 거였죠 추측할 때만 쓰는 거였죠 may도 추측이잖아요 might는 좀 더 확신이 확신이 덜한 그런 추측이라 했어요 확신이 덜한 추측 할 때 쓴다 뭐 이게 무슨 말일 일기예보 할 때 뭐 일기예보 하는 사람이 it may rain tomorrow 이렇게 했다면 비올 가능성이 뭐 한 50-60% 뭐 이쯤 될 때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추측의 느낌은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사실 표현하진 않지만 50에서 한 60% 정도일 때 뭐 이렇게 수치화 하진 않습니다 그냥 말하는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it may rain tomorrow it can rain tomorrow 이런 식으로 쓴다 이게 뭐 만약에 거의 뭐 비올 게 거의 확실해 비올 확률이 70-80% 돼 그때는 뭘로 바뀌겠다 will로 바뀌겠죠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럴 때는 will을 쓴단 말이죠 느낌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might의 느낌은 뭐 느낌이 한 40% 이하 정도 될 때 내릴 가능성이 좀 별로 없긴 한데 뭐 내릴지도 몰라 혹시 모르지 뭐 이런 느낌 이 might의 느낌이다 오케이 그래서 허락인지 추측인지 you may be surprised to hear it 먼저 볼까요 오케이 1,2,3,4 중에 뭐예요? 명사적 용법이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일단 뭔 소리입니까 you may be surprised to hear it 니가 놀랄수도 있어 놀랄수도 있어 응 to hear it 오케이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y y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제공법이야? 부사 제공법이고 surprised가 뭐를 나타내는 무슨 씨야? 감정을 나타내는 그렇죠 어떤 씨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그거죠 너는 그 소식을 들어서 놀랄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to hear it 이라는 to 부정사를 보고 뭐의 원인 감정의 원인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고 해석은 뭐 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무슨 제공법이다? 부사 제공법이죠 부사 제공법이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고 잘 오케이 규현이 마이크 안 켜졌다 인터넷 전화 눌러주시고요 네 연결됐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you may be surprised to hear it 너는 그 소식을 들어서 놀랄수도 있다 그러니까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추측이죠 놀랄수도 몰라 됐습니까 그 다음 you may eat my cookies 넌 내 쿠키를 먹어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허락이니까 바꿨을 수 있는 게 you can eat my cookies 그렇죠 그래서 you could eat my cookies you may eat my cookies you can eat my cookies 허락하는 3종 세트죠 내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겠죠 can I eat could I eat may I eat your cookies yes you can you could you may eat my cookies 오케이 그 다음에 may I speak to Mr. Joe please 통화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사라져 가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요즘 전화해 가지고 제가 누구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왜 없어졌죠 그렇죠 다들 스마트폰 개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랑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이제 사라져 가는 표현입니다 옛날에 집에 전화기 하나밖에 없을 때나 뭐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태어나고 나서 없었죠 없었죠 친구 집에 전화해 가지고 저기 누구랑 통화 될까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may not meet his friends today 그래서 그는 오늘 그의 친구를 만날 것이다 만날 수가 없다 라고 뭐하고 있다 허락해 주지 않고 있죠 그는 오늘 친구 못 만나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한테 뭐라 그랬더니 may i meet my friends today 오늘 친구들 만나서 놀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된다고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만날 수가 없다라는 불허죠 불허 됐습니까 그러면 날씨 있기 때문에 허락이라기보다는 뭐 불허 불허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he cannot meet his friends today 하고 같은 표현이죠 뭐 뭐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강하게 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일 때는 뭐라고 써도 되겠다 he must not meet his friends today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겠다 금지할 수 있겠죠 불허가 금지죠 금지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몽장 다 고르랍니다 다 고르랍니다 그러면 1번은 완성되면 내가 물 좀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뭐하고 있으니까 허락받고 있으니까 get some water 해도 되고 get some water 해도 되고 get some water 해도 되겠죠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can i get could i get may i get some water 물 좀 얻어먹어도 될까요 그 다음에 2번 2번 이거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너는 그 셔츠가 마음에 들지도 모르겠다 라는 얘기 넌 그 셔츠가 마음에 들지도 모르겠다 라는 표현이니까 가능한 표현은 you might like the shirt 그렇죠 이거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얘는 뭐다 허락이다 추측이다 추측이죠 근데 조금 뭐 확신은 좀 떨어집니다 너 그 셔츠 마음에 들지도 모르겠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메일을 쓰면 뭐 가능은 합니다 메일을 써도 가능은 하지만 근데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좀 더 확신이 있는 건 you may like the shirt 어 들 수도 있겠어 라는 뜻이구요 마음에 안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지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라는 느낌일 땐 많이 들을 쓴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 어떤 조동사를 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거 계속해서 3번 완성시키면 너는 아 나는 언제 나는 나중에 어디에 제이네 집에 뭐 고오버 놀러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난 나중에 제이네 집에 고오버 그러면 이거 추측이에요? 허락이에요? 추측 오케이 추측입니까? 허락 허락입니까? 추측 자 이 문장만 딱 떼서 보니까 조금 허락인지 추측인지 조금 애매하네요 네 어쨌든 가능 뭐 답은? May May밖에 안될 것 같네요 I may go over to Jane's house later 난 나중에 제이네 집에 놀러 갈 수 있다 라고 엄마한테 뭐 받았다 맞습니까? 엄마한테 뭐라 그랬더니 May I go over to Jane's house later 나중에 제이네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 그래도 된다 라고 허락 받은 거죠 그래서 가도 된다 근데 얘는 뭐로 볼 수도 있다? 추측 추측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난 나중에 제이네 집에 놀러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기 때문에 얘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뜻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메일을 썼을 때는 허락과 추측 둘 다 돼요 됐습니까? 나 놀러 가도 됩니다 놀러 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좋지 않은 문제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어떤 긴 문장 속에서 중간에 떼어 왔기 때문에 이게 허락일 수도 있고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됐습니까? 나중에 제이네 집에 놀러 갈지도 모르겠다 라는 내가 앞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추측이고요 또 엄마한테 내가 놀러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 그래도 된다 라고 허락 받았다면 나중에 제이네 집에 놀러 가도 돼 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이가 지금 메이의 경우에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허락도 되고 추측도 된단 말이야 마이트가 들어가면 뭐밖에 안 되지만 추측밖에 안 돼 됐습니까? 제이네 집에 놀러 갈지도 모르겠어 됐습니까? 안 갈 가능성이 조금 높지만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2번에 3번은 별로 좋지 않은 문제였고요 이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속에 정해놨겠죠 됐습니까? 이 답을 선택하라고 근데 긴 글 속에서 중간에 빼온 거기 때문에 이건 어느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제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고르게 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문장 She is Andy's classmate 그녀는 Andy의 클래스 반 친구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She She may know His number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추측 추측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너의 스마트폰 써도 되겠니?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허락 그래서 내가 써도 될까? Can I use 무엇을? Your 스마트폰 이렇게 장문하면 되겠죠 May I use Your 스마트폰 하면 되겠죠 물음표 꼭 쓰시구요 오케이 그래서 May I use Can I use Could I use 3종 세트 또 알고 계시죠? Can I use May I use Could I use 내가 써도 될까요? 그 다음에 너는 언제 방과 후에 뭐하러 가도 된다 영화 보러 가도 된다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허락 이번에 허락이죠 위에도 허락이었구요 그래서 너는 영화 보러 가도 돼 You may go to the movies 언제 After school 하면 되겠죠 You may go to the movies After school 계속해서 그녀는 수지의 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해석이 나와있으니까 쉽죠 추측이죠 그녀는 아닐지도 몰라 She might not be 수지의 mother 하면 되겠죠 She might not be might not 은 mightn't 로 줄여쓰기도 합니다 Be 수지의 m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닐지도 모른다 근데 맞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 때문에 돼 보인다? 맞을 가능성이 좀더 높은 그런 느낌이다 아닐 수도 있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지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느낌 오케이 그 다음에 May I borrow your white dress? 내가 너의 흰색 드레스를 빌려도 될까? 라고 뭐 받고 있다 그쵸 Can I 와 Good I 가 있죠 Can I borrow Could I borrow May I borrow 그 다음에 I might be in the office this evening 내가 언제 오늘 저녁에 어디에 회사에 사무실에 그 다음 I might be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뭡니까? 추측 추측이죠 가능성 됐습니까? 나 오늘 오후에 아니 오후에 오늘 저녁때 사무실에 있을지도 모르겠어 안 있을 수 없을 가능성이 없지만 혹시 모르지 있을지도 몰라 됐습니까? 추측의 뜻이다 그 다음에 He may not be a doctor 그는 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아닐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네요 이런 표현일 때는 그는 좋아 아닐 가능성 의성이 60% 정도 그 사람 의사 아닐지도 모르겠어 숱순 돌팔이 같아 He might not be a doctor OK 그래서 다 중일 때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Must하고 Have to 자 Must하고 Have to 좀 정리할 게 있죠 OK Must 밑에 두 개를 먼저 쓰겠죠 OK Must의 첫 번째 뜻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안 한다 이럴때 Obligation이라고 그러죠 OK 그리고 이때 같은 뜻은 뭐 Have to Have to Have to죠 뭐 뭐 해야만 한다 OK 여기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죠 됐습니까 물론 Have to를 쓸 때도 있고 삼위칭 단서 주어야때는 뭘 쓸 때도 있다 Has to를 써야 할 때도 있다 됐습니까 He must go He has to go 가야만 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면 모든 조동사 중에서 유일하게 Must만 무슨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과거형이 존재하지 않죠 Can은 Could Will은 Would May는 Might 물론 과거형이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형태상 과거형이 있다고 했어요 Shall은 Should 물론 Should Should 물론 Should가 Shall의 과거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형태상 과거가 있다고 했어요 한 대만 Must만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과거의 의무 표현 과거의 의무 표현 이란 얘기는 해석상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Head to Head to 를 사용해야 한다 과거의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Head to 로 표현한다고 했죠 여기서 얘기가 안 끝납니다 그렇죠 왜 얘기가 안 끝나냐면 이번엔 Not이 들어갔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Must not의 뜻은 뭐고 뭐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뭐의 표현이었다 금지 금지 표현이었죠 네 그 다음에 Have to에 또는 has to에 안 넣으면 뭐 어떤 형태가 튀어나오고 Don't have to Don't have to Doesn't have to 이런게 나오고 뜻은 뭐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불필요였죠 그럼 미리 정리하기도 많죠 얘들은 그리고 Don't have to 같은 표현 가르쳐줬죠 아 Don't have to요 예 Don't need to가 있었죠 Don't need to 네 하나 더 가르쳐줬죠 네 뭐 Need not 그렇죠 Need not이라는 초동사가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Need not 동사원형이라 했어요 Need not 뒤에 to도 넣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가 조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에 이 경우에는 뭐 Doesn't have 경우에 따라서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뭐 Doesn't have to 여기도 마찬가지 Don't need to 또는 아이고 Doesn't need to를 써야한다 했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근데 얘는 여기다 s 쓰고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So She need not go there She doesn't have to go there She doesn't need to go there She need not go there 이렇게 얘기했어 그녀가 거기 갈 필요 없다라는 표현이 She doesn't have to go there She doesn't need to go there She need not go there 이런 표현들이라 했습니다 불필요 3종 세트인데 Need not 이라는 조동사 주의하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 to have to 같은 말은 그래서 또 뭐도 있다 Need to do 있단 말이죠 Need to do 마찬가지 물론 3인칭 단수일 때는 Need to를 쓰기도 합니다 뭐 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에 Have to 이외에도 Need to do Need to do I need to eat this 나 이거 먹어야만 해 I must eat this I have to eat this I need to eat this I need to eat this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번이었어 Must 가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되어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뜻도 있다 어머님의 틀림없다 그렇죠 어머님의 틀림없다 라는 강한 강한 긍정적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강한 긍정적 추측을 얘기하는거죠 He must be a spy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어 주의해야 될건 이런 뜻일 때는 have to has to 바꿔 쓸 수 없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이거에 정반대되는 우리말 해석은 뭐뭐 일 리 가 없다 였죠 뭐뭐 일 리가 없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켄트라 했죠 He can't be a spy 그니까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 라는 표현은 He must be a spy 이지만 그는 스파이일 리가 없다 라는 그래서 켄트가 이런 뜻일 때 뭐뭐일 리가 없다 라는 뜻일 때는 강한 부정적 추측 추측일 때 켄트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뭐뭐일 리가 없어 He can't be a spy 그는 스파일 리가 없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것 좀 정리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머스트하고 에버트는 자 그러면 의미인 아니 의무인지 추측인지 오케이 그러면 you must not sleep in the class 그래서 너는 언제 수업시간에 수업시간에 must not sleep 자면 안된다 그래서 뭡니까 이거 의무죠 의무 이거 must not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금지라고도 하죠 요 must not sleep 넌 자면 안돼 그래서 이때 같은 표현은 you you cannot sleep You cannot sleep in the class 해도 같은 표현이다 you can't sleep in the class you must not sleep in the class 됐습니까? 오케이 허가하지 않는 거죠 켄트를 썼을 때 cannot을 썼을 땐 may not sleep 또 비슷한 뜻인데요 can도 되고 made 됩니다 you may not sleep in the class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 can이나 made을 썼을 때는 허락하지 않는 거고 must not을 했을 때는 허락이 아니고 금지의 표현이다 해서는 안된다 어쨌든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다 he sings well he must be a singer 그는 뭐한다? 그는 노래를 잘 부른다 he must be a singer 그는 가수임에 틀린 없다 그래서 얘는 뭐다? 추측이죠 강한 긍정적 추측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응용해서 만약에 he sings well이 아니고 he doesn't sing well이었어 he doesn't sing well 문제를 좀 바꿔서 he doesn't sing well 이면 뒷부분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일단 he doesn't sing well의 뜻은 그는 노래를 잘 못한다 잘 못한다면 he he can't be a singer 그렇죠 he can't be a singer 이렇게 나올 거고 he can't be a singer의 뜻은 그는 가수임지가 없다 그렇죠 이것도 추측입니다 강한 부정적 추측이죠 he sings well he must be a singer 그는 노래 잘해 가수임게 틀림없어 he doesn't sing well he doesn't sing well 노래 못해 he can't be a singer 그는 가수일 리가 없다 뭐뭐일 리가 없다란 뜻 캔트라 했죠 그 다음에 you must be quiet in the museum 너는 어디서 must be quiet 조용히 해야만 한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다 의무 의무죠 근데 위에 1번하고 3번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must not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못 바꿔 쓰죠 얘를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you must be quiet 대신 쓸 수 있는게 뭐다 you 그렇죠 you have to be quiet you need to be quiet 조용히 해야만 한다 라는 금지가 아니고 해야되는거죠 위에 1번 같은 경우에는 not이 있기 때문에 의무 중에서도 금지기 때문에 don't have to sleep 여기에 만약에 you must not sleep 대신에 don't have to sleep을 했다면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없죠 you don't have to sleep은 무슨 뜻이에요? you don't have to sleep 아 너는 you don't have to sleep 너는 잘 필요가 없다 조 그렇죠 그건 불필요지 금지가 아니니까 이 경우에는 have to 같은 걸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해야만 한다니까 you have to be quiet you need to be quiet you must be quiet 조용히 해야만 한다 라는 의무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관료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일단 my leg hurts 누가 어떻답니까? 나의 다리가 닿았다 오케이 그러면 it it must be broken it must be broken 되고 it has to be broken 됩니까? 아니요 has to be broken 안 되는 이유 자 그래서 it must be broken 이 무슨 뜻이니까? 그것은 부러진 게 틀림없다 그렇죠 그것은 부러진 게 틀림없다 라고 얘기하는 must는 의무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 추측이죠 추측 여보세요 예 예 어 아닌데요 키즈스쿨요? 어 어 아니요 신청 안했는데요 예예 예 오케이 그래서 it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러냐 자 이런 걸 보고 인칭 대명사 라고 불렀죠 인칭 대명사 그럼 뭐 대신 왔단 얘기인데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my leg hurts my leg must be broken 내 다리가 아파 내 다리가 부러진 게 틀림없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must be broken 있죠 이거 must be broken 여러분도 이번 시험 범위에 나왔던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be broken 뭔데? 그 수동태인데 수동태인데 뭐가 있는 수동태 조동사 있는 수동태라 했죠 must be pp will be pp can be pp 이런 식으로 조동사 bpp를 사용해서 조동사 수동태를 표현하죠 ok c-e-r-t-a-i-n c-e-r-t-a-i-n don't have to hurry 그래서 너는 hurry 할 필요가 없다라는 뭐의 표현 불필요 그렇죠 불필요 그렇죠 불필요 할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hurry you need not hurry you don't need to hurry you don't have to hurry okay 불필요 그렇습니까 너는 금지 금지 금지하는 표현이지 불필요 you must not touch 됐습니까 절대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느낌이다 can't not may not 또 가능은 한데 그것은 그냥 하지 마세요 라는 이런 느낌이고요 큰일 나 이 시기야 하지마 라는 느낌이 must not의 느낌이다 ok you must wear a uniform to school 자 이 must는 이 문장 해석하면 너는 학교 갈 때 교복 입어야만 한다 라는 추측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죠 의무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은 you have to wear a uniform to school 그렇죠 you have to wear you have to wear 가 된다는 얘기는 뭐도 된다 you a uniform to school 됐습니까 해야만 한다 3종 세트죠 must do have to do need to do 해야만 한다 ok 그 다음에 she must go to the market to buy some sugar 그러면 to buy some sugar 에 대해서 좀 이따 물어보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to buy some sugar 가 이 문장에서 무슨 뜻이에요 뭐뭐하기 아 그 약간의 설탕을 사기 위하여 그렇죠 설탕을 사기 위하여 니까 무슨 정용법이고 부사자용법 부사자용법 중에서 의도 의도죠 그러면 부사자용법 중에 의도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뭐하기 위하여 그렇죠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려고 뭐뭐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하려고 이 경우에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려고 라는 의도의 경우에만 이 경우 여기다 뭘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in order to buy 또는 so as to buy 사기 위해서 그녀는 in order to buy some sugar 설탕을 사기 위하여 그러면 she must go to the market의 뜻은 그녀는 시장에 간다 라는 뜻이죠 그럼 must는 의묵니까 추측입니까 의무죠 그러면 의무기 때문에 바꿨을 수 있는게 she to the market 또는 she she needs to go to the market she has to go to the market she needs to go to the market 뭐뭐해야만 한다 뭐뭐할 필요가 있다 to buy some sugar 하기 위하여 to go to the market has to need to need to 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또 지각해서는 안 돼 그래서 not이 들어갈 텐데요 불필요입니까 금지입니까 금지 금지 오케이 그래서 너는 지각하면 안 된다 you you must not be late again 그렇죠 you must not be late 해야 되겠죠 you must not be late again 됐습니까 네 you can't be late again you may not be late again 비슷한 뜻이지만 좀 더 강한 느낌이 must not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2시간 동안 걸어야 했다 오케이 무슨 시제인 것 같아 딱 봐도 과거죠 그쵸 그럼 그들은 걸어야만 했었다 그들은 걸어야만 했었다 they had to walk for two hours 그렇죠 이거는 head to walk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head to walk가 되면 뭐도 될까 need it needed to walk 되겠죠 they needed to walk they had to walk for two hours 두 시간 동안 걸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for two hour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기준은 head to walk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they had to walk for two hours 그러면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또는 얼마나 오래 걸어야만 했었니 라고 물어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너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not이 들어갈 텐데요 금지입니까 불필요입니까 불필요 불필요 몇 종 세트 3종 세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칸수로 봐서 제일 마지막에 알려준 거 말고 그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my future 그러니까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my future 됐습니까 그러면 you don't have to worry about이 되면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되고 그 다음에 칸이 만약에 네 칸이 아니고 세 칸이라면 you worry about my future 하면 되겠죠 아 세 칸이라면 need not worry need not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don't need to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don't have to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였습니다 불필요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to 그러면 for two hour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동희야 뭐라고 물으면 돼? how long did they have to work? how long did they have to work? 맞아 규현 맞아 네 뭐라고 그랬는데 how long how long how long what how long 뭐 저 어흑 아 죄송합니다 초딩드라 I'm sorry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How long did they have to walk 됐습니까 이 속에 did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have로 바뀔 거고요 How long did they have to walk 얼마나 오래 걸어야만 했었니 How long did they have to walk How long did they need to walk 이런 식으로 얼마나 오래 걸어야만 했었는지 과거에 해야만 했었는지 물어볼 때 did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다 1학년 때 했던 거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머지 애들은 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까 안씁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must하고 have to는 중요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더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should하고 have to be better인데요 should하고 have to be better 왜 같이 나오느냐 전부 다 뭐 할 때 쓸 수 있다 뭔가 충고 충고할 때 쓰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should하고 must하고 여러분들 뭐 당연히 중학교 2학년이고 중3대 학생들이며 must하고 should가 뭐가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좀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must는 보통 어떤 법적 의무를 얘기할 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불에 길을 건너가서는 안 돼 you must not cross the street at the red ligh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should는 그에 반해서 뭐를 표현할 때 쓴다 당위라고 했어 당위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you should you should say goodbye to Mr. 김 when you leave the school 뭐 학교를 떠날 때 선생님한테 인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좋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제 should하고 head better 같이 얘기하는데 should하고 head better의 차이점은 head better도 이제 head better도 충고할 때 쓰고 일단 형태상 형태상 뭐 뭐 일단 의미는 head better의 뜻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 뭐 뭐 하는 게 하는 편이 더 낫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어 뭐 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head better의 not 넣으면 어떻게 된다 head better not 이라 했습니다 head better not head better not head better not의 뜻은 뭐 뭐 하지 앉는 것이 더 낫다 더 좋다 head better 그 다음에 head better 동사원형이라 했죠 그래서 head better do head better not 두 라고 했어 head better do 뭐 하는 편이 낫다 head better not 두 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동사원형 그러니까 이거 head better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또 뭐도 있냐면 여기다가 뒤에다가 to do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것도 많이 나온다 많이 출제된다 했습니다 head better 동사원형 head better not 동사원형이라 했어 head better do head better not 두 마치 need not 두 해야 되는 거 하고 똑같아요 할 필요가 없다 할 때 need not 이라는 조동사 동원이라고 했죠 need not 두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head better do head better not 두 하는 편이 낫다 안 하는 편이 낫다 낫다 라는 표현 자 그리고 이제 head better는 어떨 때 쓰느냐 약간 충고 중에서 뭐 협박성 충고라 했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이 생길 것이다 라는 느낌이라 했어요 그래서 head better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손윗사람에게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손윗사람한테 쓰면 좀 인폴라이트한 표현이 된다 공손하지 못한 표현이 된다 했었어요 기억들 나십니까? 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should not should not 을 이번엔 should not should not 을 이용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your old parents 가 뭐겠어요? 너의 늙은 부모님 그랜드 부모님 아닌데요 너의 늙은 부모님들 그렇죠 너의 나이 든 부모님들 이죠 그러면 you take care of your old parents 하면 되겠죠 you should take care of 그럼 take care of 에다 밑줄 꺼놓고 이제 1번 2번 하겠죠 뭐 같은 말 하겠죠 같은 말 너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should take care of 뭐해야만 한다? 돌봐야만 한다 돌봐야만 한다 됐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뜻의 뭡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당위란다 했죠 너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봐 드려야만 돼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효야 부효 효도하는 거 법적 의무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당연한 거 당연하다고 그랬어 다섯 명 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내가 한 20년 뒤에 볼 거야 효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랬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표현할 때 should를 쓸 수 있고 그럼 take care of 했으니까 뭐 care for 그렇죠 care for 그 다음에 look after look after 돌보다 3종 세트라 했죠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 care about 은 뭐였습니까 보통 I don't care about it 이렇게 쓴다 했죠 I don't care about it 이 뭔 뜻이에요 그렇죠 신경 쓰지 않는다 care about 신경 쓰다 상관하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얘는 이 맘대로 해 I don't care about it I don't care for it 하면 안 되겠죠 딱 그런 거 신경 안 써 I don't care about it You should care for your old parents You should take care of your old parents You should look after your old parents 그 다음에 for his health 뭐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운동해야만 한다는 뜻이겠죠 좋습니까 그래서 he should get some exercise for his health 하면 되겠죠 He should get some exercise He should get some exercise He should exercise 해도 되겠고요 He should exercise 지금은 명사로 사용됐고요 동사도 되니까 He should exercise for his health 건강을 위해서 운동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You called a code 너는 무슨 시제에 뭐했다 엘렸다 됐습니까 그러면 You shouldn't play in the rain 하면 되겠죠 You shouldn't play 너는 놀아서는 안 된다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뜻이죠 빗속에서 놀아서는 안 돼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달랍니다 그럼 이 둘 중에 고르라 했으니까 She get some rest She had better get some rest She니까 3인칭 단수럽시고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head head better 할 때 head가 과거형이라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고 She had better get some rest 에 뜻은 그녀는 좀 쉬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하는 충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She는 이 말하는 사람의 윗사람일 리가 없다 됐습니까 She had better get some rest 그냥 좀 쉬는 게 좀 낫겠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ll night 은 뭔 뜻이야 All night 밤새도록 이죠 All night 의 뜻을 모르는군요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너는 밤새도록 TV를 봐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니까 You should not watch TV all night 됐습니까 You should not watch YouTube all night 밤새도록 유튜브 보고 앉았으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새벽 4시에 막 잔다고 기어들어옵니다 그럼 되겠어요 오케이 안 된다고 그랬어 분명히 오케이 그 다음에 Too young children 이 뭐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이죠 그럼 완성시키면 You Give so much money Too young children 여기서 Head better not give 뭔 뜻이야 Head better not give 너는 주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무엇을 너무 많은 그렇게도 많은 돈을 So much money 를 투 young children 에게 주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그래서 헤르베르 두 헤르베르 낫두 해서 헤르베르 낫두 라는 게 더 낫겠다를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이상한 어순하면 안 돼요 헤르베르 두 헤르베르 낫두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순 제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투두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헤르베르 동사원형 헤르베르 낫 동사원형입니다 헤르베르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엔 동사원형이 오는 것이 당연하겠죠 오케이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러면 이거 완성되면 너는 여기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죠 맞습니까 그래서 넌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는 표현을 완성하면 요거는 메이크 메이크 애니 노이즈 히어 이렇게 그렇죠 요거 헤르베르 낫메이크 요거 헤르베르 낫메이크 요거 헤르베르 낫메이크 애니 노이즈 히어 여기 근데 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면은 나 애니가 보이네요 난 애니 보이니까 그거 마음속으로 해주세요 좀 이따가 물어볼게요 요거 요거 헤르베르 낫메이크 애니 노이즈 히어 여기에서 시끄럽지 시끄럽게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에 2번 완성되면 아 이건 그거군요 아까 정리할 때 안 다룬 거네 여기서 정리하죠 뭐 다루도록 하죠 그러면 3번에 2번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에릭은 더 더 잠을 자는 편이 더 낫겠다 아이 미안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해석이 에릭은 더 자야만 한다 이런 해석이죠 됐습니까 에릭은 더 자야만 한다 라는 문장 완성되면 에릭 ought to get more sleep 오케이 에릭 ought to get 입니다 에릭 ought to get 에릭 ought to get more sleep 됐습니까 자 아까 위에서 제가 깜빡하고 안 자랐는데 ought to get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should 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에릭 should get more sleep 에릭 ought to get more sleep 자 ought to to 는 우리가 좀 다뤄줄 필요가 있는데요 나온 김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ught to 오케이 그래서 뭐 you should get some rest 부터 할까요 그래서 you should get some rest 하면 넌 좀 쉬어야 말한다는 뜻이죠 네 그럼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you ought to get some rest 왜죠 ought to get some rest you ought to get some rest 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should I should I get some rest 제가 좀 쉬어야만 할까요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거하고 같은 말은 뭐라 했습니까 ought to ought to ought to ought to get some rest ought to ought to ought to get some rest should I get some rest ought to ought to ought to 좀 특이한 조동사입니다 하필이면 뒤에 2로 끝나기 때문에 마치 ought를 동사처럼 취급합니다 ought to 제가 좀 쉬어야만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you should not eat 할까요 you should not eat this 넌 이거 먹으면 안 된다죠 그렇죠 그럼 이거하고 같은 표현은 you ought to not to eat here you ought not to eat 있습니다 원래는 ought to to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to가 와야 될 위치는 여기 원래 규칙대로라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조동사 뒤에 not을 넣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to do이기 때문에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to do에 not 넣으면 뭐? not to do라 했죠 to do에 넣는다면 not to do 그렇기 때문에 ought to 가 조동사 덩어리일지라도 ought to 뒤에다가 ought to not eat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you ought not do it this you ought not do it this 이거 먹으면 안 돼 you should not eat this you ought not do it this 그래서 ought to가 평소문일 때는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you should get some rest you ought to get some rest you ought to get some rest should 자리에 ought to 를 쓰면 됩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거나 not을 집어넣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좀 있는데 ought to get some rest 라든지 you ought not to get you ought not to eat this 이런 식으로 not이 들어가는 위치나 뭐가 앞으로 나가야 묻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앞으로 가야 될지 조금 학습해두고 복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should 하고 ought to 2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까 전에 안 해놓은 김에 이게 또 뭐야 소리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완성되면 뭐 doors colorful clothes가 뭔 뜻이야 doors colorful clothes 저 화려한 옷들 저렇게 화려한 옷들 이런 뜻이죠 저렇게 화려한 옷들 그러면 이거 완성되면 너는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죠 뭔 소리 합니까 그래서 넌 입어서는 안 돼 you should not wear those colorful clothes 하면 되겠죠 you should not wear 뭐 뭐 뭐 상갓집에 가고 뭐 이럴 때 할 수 있는 충고겠죠 you should not wear those colorful clothes 상갓집 가는데 막 빨갛고 노랗고 막 알록달록한 옷 입고 가면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다른 사람들에 친절해야만 한다 그러면 일단 친절한 kind고 얘를 동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앞에 be가 있어야 되고 kind이 한 칸이니까 you kind to other people 됐습니까 뭐 얘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be kind be kind 도 쓸 수가 있다 you ought to be kind kind you should be kind ought to be kind ought to to be kind ought to to를 더럽게 못 쓰고 있네 you ought to be kind you should be kind 그 다음에 네 너는 패스트푸드를 먹어서는 안 돼 그러면 패스트푸드 먹다 eat 패스트푸드 뭐 뭐 해서는 안 된다 not 그럼 칸이 두 칸일까 you ought to not to ought to not ought to not ought to not to eat 쓸까요 예 그거 말고 you had better not ought to be kind you had better not eat fast food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ought to 뭐 칸이 내 칸일까 ought to 쓰고 싶으면 you ought to not to eat fast food 여기서는 had better not 이시겠죠 너는 먹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먹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표현 you had better not eat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had better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웠고요 그래서 중2 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have better do have better not do 하는 편이 낫겠다 안하는 편이 낫겠다 뒤에 to do가 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used to would 를 할 건데요 used to would 먼저 정리해볼까요 오케이 일단 would부터 먼저 할까요 자 우드는 제일 먼저 뭐라고 배웠습니까 위례 과거형 위례 과거형으로 배웠죠 근데 그 뜻만 있는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고 지금 배우는 거예요 과거에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우드가 쓰인다 라고 배운 거예요 여기서 각각 예문을 보겠습니다 각각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그가 말했다 하고 똑같은 표현이 he said that he would help me 됐습니까 그래서 이 would를 보고 뭐라 그런다 위례 과거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내가 너 도와줄게 그가 말했다 그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드를 보고 위례 과거형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우드하고 세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시제일치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슨 뜻도 있느냐 보통 이런게 뒤에 묻습니다 When I was young 이런게 그래서 I would go to church when I was young 뭔 소리에요? 나는 교회에 다니곤 했었다 내가 어렸을 적에 그러면 지금 교회에 다닌다 안다닌다? 안다닌다 됐습니까 이 뒤엔 뭐가 숨어있다 I 현재 안간다 현재 안간다 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 말 굳이 할 필요 없다라 했어요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이외에도 뭐 w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OK 그래서 공손한 요청이죠 그쵸 세번째 would의 뜻은 뭐 할때도 쓰인다? 공손한 요청할 때도 쓰입니다 이거는 with의 과거형도 아니고요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도 아닙니다 우드의 쓰임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 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w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고 있냐 이런 말이 붙어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말들 무슨 시제? when i was young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죠 과거에 내가 어렸을 적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가지 않는다 자 이거 하면서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i used to go to church when i was young 하고 똑같다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 used를 가지고도 과거에 뭐 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기억들 나십니까?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필기를 더 하겠죠 정리할 게 더 있죠 주의해야 할 used to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used to 됐습니까? 예 주의해야 할 used to가 뭐가 있었냐 뭐부터 할까 이거부터 할까요? 뭐 음 음 this knife used to cut butter 뭐 이런것들 그 다음에 해보실까? 그 다음에 뭐할까.. 이런걸까? 여기가 큰 채소가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this knife is used to cut butter. 뭔 소리야? 이 칼은 버터를 자르는데 사용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칼이 뭐 된다?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하여? 버터를 자르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는 use의 몇 번째 녀석? 그래서 요렇게 합쳐서 뭐라고? 수동태라 그러죠? 칼이 use를 하는 거야? use를 당하는 거야? use를 당하는 거죠. 이용된다. 그 다음에 버터를 자르기 위하여. 이 칼이 사용되는 의도죠. 됐습니까? 이거는 버터 자르는 칼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가 뒤에 to do는 wh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here. 이건 뭔 소리였어? 뭔 소리였어? 아, 여기에 저 큰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used는 지금 배우고 있는 used입니다.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뭐뭐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할 게 더 있어요. 얘를 방금 얘기했던 괴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 I used to stay here 는 뭔 소리야? 여기에 머물고 했었다. 난 여기에 머물고 했었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오케이. I used to stay here 자, 지금 조동사 used라며 네. 조동사 used니까 조동사의 특징은 조동사 앞에 비동사가 옵니까? 안오죠?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요? 동사에? 그래서 I used to stay here 의 뜻이 이거랑 똑같이 쓰인 겁니다.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난 여기에 머물고 했었는데 난 여기에 머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는 뜻이고요. 이거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I used to stay here 는 뭔 소리였어요? 오케이. 아무도 모릅니까? 다섯명? 네. 오케이. 여기에 used는 무슨 뜻이다? 익숙해진이라 했어. 익숙해진. 그래서 I'm used 하면 뭔 뜻이에요? 나는 익숙해져 있답니다. 나는 익숙해져 있다. 뭐하는 것에게 여기에 머무는데 익숙하다. 난 여기에 머무는데 익숙해. 그래서 be used to 해서 조심해야 될 게 이 two가 뭐의 two다? 전치사의 two 라 했습니다. 전치사의 two 난 여기에 머무는데 익숙하다. 그래서 be used to 정리하면 be used to it 하면 그것에 익숙하다. 난 뜻으로 쓴다. 조심해야 될 게 two가 전치사의 two이고 two 부정사의 two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이와 같이 동명사가 와야 된다 했어요. 자 1번하고 3번하고 비교할까요? 되게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be used to be used to 근데 얘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 칼이 사용됩니다. 버터를 자르기 위하여 그럼 여기에다가 커팅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부분의 뜻이 버터를 자르기 위하여라는 뜻이 되고 싶으면 이따구로 생기면 안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거꾸로 얘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 나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 에게 익숙해져 있다.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녀석은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여기에 비 동서 왔으니까 톨트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여기에 키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없는데 어디 갔지? 그 다음에 얘는 뭐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라는 무슨 표현? 수동태 표현 이건 내가 이제 마트에 와가지고 급하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아 이거 사시면 이거 이거 타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인데요 디스 엘리베이터 이즈 사용된다 뭐하기 위하여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서 운반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하기 위하여 투두에 행동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 옵니다 사람이 아니고 특징은 어떤 사물이 이용된다 뭐뭐하기 위하여 그래서 비 유즈 투 두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비 유즈 투 두잉 해야 될 경우도 있다 뭐뭐하는 것에게 익숙하다 할 땐 비 유즈 투 두잉 그 다음에 유즈 투 라는 조동사가 있다 뭐뭐 하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럼 얘에 대해서 이제 뭔 얘기 할 거냐 여기에 얘를 우드로 바꿔 쓸 수 있나요? 안된다 그랬어요 선생님 아까면 된다더니 아까 전에 우드 정리할 때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할 때 우드 쓸 수 있다며 우드하고 유즈 투 그래서 같이 하는 거라며 근데 얘는 왜 안된다 그랬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뒤에 동작동사일 때는 유즈 투 를 써도 되고 우드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곤 했는데 지금은 안 간다 할 때는 I would go there 도 되고 I used to go there 된다고요 내가 거기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간다 라는 표현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되는 이유는 여기에 온 이 고가 고가 무슨 동사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동사 자 고 를 가지고 어떤 표현이 된다 안 된다 I am going there 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안돼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이런 걸 보고 진행형 시제가 되는 동사들을 보고 동작동사라고 합니다 흠 근데 나는 피곤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 라는 표현하고 싶어 나 옛날에 피곤했는데 요즘은 안 피곤해 라는 표현은 I used to be tired 밖에 안 된다 뭐는 쓸 수가 없다 I would be tired 가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I am being tired 무슨 소리 하고 싶었던데 나는 피곤하는 중이다 이런 거 본 적 없죠 됐습니까? 이런 표현은 안 되죠 없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아 이것저것 고민하기 싫은데 뭐 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하고 싶으면 못쓰면 돼 I used to be tired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뒤에 동작동사가 오던 상태동사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할 때도 쓸 수 있고 과거에 무슨 동작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할 때도 쓸 수 있다 하지만 would 뒤에는 동작동사밖에 안 된다 어떤 동작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동작동사가 뭐고 상태동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대표적인게 B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상태동사가 B동사입니다 I am happy가 상태를 얘기하는 대표적 표현이니까 I am tired 이런 것들은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곤 했었는데 지금 아니다 라는 표현할 때 여기에다가 would를 쓸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B동사 있잖아요 there would be a toll tre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얘는 X죠 하지만 얘는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나는 거기 가곤 했는데 지금은 안 가 나는 표현은 I would go there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 왜? go 라는 동작동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옛날에는 피곤했는데 지금은 요즘은 안 피곤해 라는 표현도 would는 할 수가 없다 B동사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도대체 왜 둘 다 되냐 하면 I am going there 라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used 밖에 못쓴다 이런 표현에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할게 좀 많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다양한 종류의 would 중에서 뭐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들어 있는 정보가 많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언제의 습관과 과거의 습관과 더 이상 현재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가 있는 used to would 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 뭐 이런 시제에 일치할 때 쓰는 would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해 주실래요 할 때 하는 would도 있다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used 조심해야 될 표현은 누가 뭐뭐 하기 위해 어떤 사물이 사용된다는 수동태 뭐뭐 하기 위하여 이때는 여기에 ing형 오면 안 된다 어 선생님 be used to doing 이라고 선생님이 외운 거 같은데요 be used to do가 아니고 be used to doing 해야 된다고 어디서 배웠는데요 아 그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거야 됐습니까 그때는 여기에 stay 같은 거 오면 안 된다 난 난 여기에 머무르는데 익숙해 그래서 이걸 보고 be used to 명사라고 합니다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 공동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지금은 이거 배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거 다루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인데 쓰는 use to 에 대한 얘기를 문제를 풀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음 폴 우드 자 이거 여기에 우드가 왔어 그 다음에 뒤에 왠영이 왔는데 왠영은 왠하고 영 사이에 뭐가 생겨됐어요 폴 안만 길어봤자 히디가 왠 왠 왠 히 워즈 영이 생겨된 거죠 그쵸 폴이 어렸을 적의 뜻이죠 됐습니까 이게 온 걸로 봐서 이 우드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절대 못 올게 여기에 1, 2, 3 중에 하나는 절대 이 자리에 못 와 그쵸 비어 레이크 그쵸 비어 레이크는 왜 못 옵니까 레이크가 아 비가 상태동사기 때문에 그쵸 얘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답은 지금 고를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답이 클라임 대트리가 와도 되고요 cook for my parents 도 좀 어색하게 다지만 뭐 안 될 수 안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는 거 둘 다 올 수 있는데 그럼 다른 거 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i lived with them 그렇죠 when i lived with them 여기 일단 무슨 시제예요 다가시제 그렇죠 그러면 when i lived with them 그렇죠 when i lived with them 했듯이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았을 때 라 뜻이죠 그럼 이 댐이 뭐 대신 왔을까요 그쵸 my parents my parents 대신 온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지금 my them 자 that tree는 안 만길어봤자 that tree는 it my parents 는 안 만길어봤자 they there them them 이겠죠 그럼 여기 댐이 왔단 얘기네 여기 them my parents란 얘기고 그럼 이 자리에는 i would parents when i lived with them 하는 거죠 i would cook for my parents when i lived with them 그러면 화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의 부모님을 위해 요리를 해줄곤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까지 해야 된다 했어요 나는 나의 부모님을 위해 우드쿡 요리하곤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 내가 언제 그들과 함께 살았을 때 됐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부모님을 위해서 요리를 해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지 않는다 그니까 이 문장 속에 이 짧은 문장 속에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하는 사람은 과거에 누구랑 같이 살았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지금 부모님과 산다 살지 않는다? 그렇죠 과거에 살았다 지금 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과거에 부모님과 살 때 부모님을 위해서 뭐 했었다? 요리했었다 그 다음에 지금 요리해드린다 안해드린다? 안해드린다 4가지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문장 속에 됐습니까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잘 알아야 되느냐 윗글을 읽고 사실인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여러분들 풀어봤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서 이 정보들을 이것만 보고도 옛날에 부모님과 살았구나 지금은 살지 않는구나 옛날에 부모님과 살 때는 요리를 해드리곤 했었구나 지금은 못해드리는구나 부모님하고 같이 안사니까 이런 정보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어우 이 곱슬머리 어우 너희들 좋겠다 야 지금 야 규현이 곱슬 잘 커버했네 머리 막 덥스러가게 길러가지고 좋겠다 야 나도 좀 기를까 저렇게 아니요 반복이 될 것 같아 나도 머리숨 많을때 저랬는데 규현아 너 머리에다가 연필 꽂으면 잘 꼽히지 해봤지 해봤지 나도 야야야 꽂혀있다 야야 야 이게 안돼요? 왜 안돼 이게? 머리 힘이 왜이렇게 없어 옛날에 많이 꼽혔는데 요새 힘이 없어 이게 떨어져 옛날에 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필통 갖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갖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갖고 다닐 가지고 갖고 가면 돼 다들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질문 웃고 즐기는 사이의 질문인데 여기에 우드 대신에 used to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얘는 빼박 there used to be a lake around here there used to be there used to be a lake around here 는 뭔 뜻이야? 여기 여기 이 근처에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옛날에 이 자리 호수 자리였지 깜짝 놀랐지 그치? 지금은 없어 어디 갔을까? 다 메꿔버렸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우드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드 이제 여긴 남아있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폴 우드 클라임 that tree when he was young 됐습니까? 클라임 that tree 그러면 이 우드 대신에 used to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리고 폴 우드 클라임 that tree we went young 어릴 때 저 나무를 뭐하곤 했었는데 기어 올라가곤 했었는데 이제 어른 돼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저 나무 폴 어릴 때 막 올라가곤 했잖아 됐습니까? 뭐 여러분도 어릴 때 뭐하곤 했어 이렇게 문 문 열어놓고 어? 발 양쪽에 해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는 거 막 했잖아 그치? 네 그렇죠? 지금도 할 수 있죠? 아니요 아니요 지금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팔다리 짧은 애들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많이 긴가봐 여러가지 이유로 안되죠 뭐 힘도 힘도 없고 팔다리가 길어져서 힘들기도 하고 그러곤 했었다 자 그러면 질문으로 와서 펄 우드 클라임 that tree는 used to climb that tree 됩니까? 네 네 우드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used used를 쓸 수가 있다 왜냐하면 he is climbing that tree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되죠 그러니까 used도 되고 우드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I used to cook for my parents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되죠 I am cooking 되죠? 난 요리하는 중이다 그래서 우드가 되고 used가 되는데 there used to be는 우드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대표적인 상태 동사인 비 동사가 사용됐으니까 이 경우에는 둘 다 쓸 수가 없고 used 밖에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 달랍니다 그러면 이거 완성되면 그녀는 before 언제 과거에 전에 before 는 뜻은 뭐지만 전에지만 뭐하고 비교했습니까? ago ago 뜻은 전에죠 근데 ago 는 어떤 느낌이다? cook 이라죠 today is ago 이런식으로 before 는 그렇죠 덩어리적 전해라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럼 완성되면 그녀가 전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녀는 전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선생님 아니다 라는 문장 완성시키면 she be a teacher before would be a teacher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대표적인 상태 동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used to be 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would 가 조동사인데 이거 당연히 완성시켜 볼까요? 바로 완성시킬 수 있겠네요 진짜 would open help me with my homework 됐습니까? 그래서 이딴거 쓸 수가 없죠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인데 그리고 often 이런걸 보고 무슨 부사라 그런다? 빈도 부사 빈도 부사의 위치는 not 들어갈 위치니까 would not help me 할 자리에 not 자리에 open 들어가면 되겠죠 수잔 would help me with my homework 그러면 수잔은 나의 숙제를 자주 주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됐습니까? 수잔 would often help me with my homework 의 뜻은 수잔은 자주 내 숙제를 도와주곤 했었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used 돼요 안 돼요? 네 오케이 그럼 이 질문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게 would가 되면 used는 당연히 되는 거야 아 네 그렇잖아요 네 동작동사든 상태동사든 다 쓸 수 있는게 used야 그러면 쓸 때 조심해야 되는건 누구다? would다 됐습니까? she is helping me 돼요 안 돼요? she is helping me 되죠? 네 지금 방금 뭐 한거냐면 help를 가지고 무슨 시제가 가능한거 안 되는가? 진행형 시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would도 되고 used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상태동사가 아니고 동작동사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3번도 무지하게 쉽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tom would play basketball with us 뜻이다 뜻은 해석은 뭐다? tom은 우리와 함께 game to 농구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tom은 우리와 함께 농구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would 대신에 used to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당연히 되죠 tom used to play 그러니까 used to 같은 경우에 여기 two가 없어서 틀린거죠 tom used to play basketball with u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jenny walked in a bank before but she doesn't walk there now 그래서 지금 but but을 가지고 두 문장을 합쳐놨죠 네 근데 but 앞에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그렇죠 여기 과거 시제고 but 뒤에 무슨 시제야? 상대 시제 그렇죠 그래서 jenny가 전에는 은행에서 일했었는데 네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서 이제는 문장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길단 말이죠 정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길죠 전에는 은행에서 은행원이었는데 지금은 은행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짧게 얘기하면 자 이거 work 가지고 그것부터 따져볼까요? 뭐부터 따지겠냐 하면 she is working 돼 안 돼? 돼요 이게 된다는 얘기는 둘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야 둘 다 쓸 수 있는데 칸 수를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jenny used to walk in a bank 하란 말이죠 여기에 두 칸으로 문제 낼 수 있었어 없었어 그렇죠 얘 대신에 뭘 써도 된다 walk in a bank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자 계속해서 3번도 똑같습니다 벗이 있죠 벗 앞에 또 무슨 시제고 벗 뒤에 또 무슨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isn't 뒤에 생략된 말이 있겠죠 그쵸? 생각해두고 있죠 자 there was an apple tree in the back yard before 그래서 누가다? 나무가 있었다 where? 뒷마당에 when? 전에는 됐습니까 전에는 뒷마당에 사과나무가 있었어 but now there isn't an apple tree in the back yard 이 말이죠 현재는 사과나무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was is 그러면 there there is being on apple tree 됩니까? 오케이 사과나무가 있는 중이다 됩니까?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저거 뭣밖에 못 써 이 자리에는 used 밖에 못 쓰죠 그래서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지금 없다 there used to be an apple tree in the backyard there used to be an apple tree 사과나무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there used to be an apple tree 그래서 그래서 이 자리에 우드를 쓸 수가 없다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법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 쓰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father used to reading books to me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고쳐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개가 있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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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원하는 답은 뭐겠다 my father used to read books to me 그쵸? my father used to read books to me 이는 뭔 소리야 나의 아빠는 나에게 책을 읽어주곤 했는데 지금은 안그런다 됐습니까? 이 뜻이고요 또 다른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reading을 read 로 바꾸는 것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나요? My father used to read books to me 그니까 My father used to read books to me 그니까 My father used to read books to me 이 방법도 있죠 네 물론 뜻은 다르죠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완전 다릅니다 My father used to read books to me 뭔 소리야? 나의 아빠는 나에게 책 읽어주는데 익숙하다 그쵸? 나의 아빠는 나한테 책 읽어주는데 익숙하시다 책 잘 읽어주신다 됐습니까? 그래서 be used to doing 이때 used가 무슨 뜻이라고요? 익숙하다 익숙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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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뭐의 2다 전치사의 2다 뭐뭐에게 책 읽어주는 것 에게 익숙해져 있다 My father used to read books to me 하면 아빠가 나한테 책 읽어주는데 익숙하셔 그런 뜻이고 My father used to read 하면 책을 읽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하더라 왜 그러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아빠가 여러분들 잘 때 책 읽어줄게 이러면서 오면 어때요? 별로요 뭡니까? 네 왜 이래 미쳤다 저리가 보이보이보이 이러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used to be a church over there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보입니까? 틀린데? use가 아니고 use to be use to be there used to be a church over there use to be 대신에 would 쓸 수 있다 안된다 안된다 그렇죠 안되죠 그래서 저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 어떠시죠 그 다음에 I would open to go fishing with him 나는 그와 자주 낚시를 하러 가곤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I would open go fishing with him would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죠 그래서 여기에 would 대신에 used 됩니까? 그렇죠 생각할 필요가 없죠 무슨 뜻이라면 would가 무슨 뜻이라면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뜻인 경우에는 would you help me 대신에 used 됩니까? 아니요 그건 당연히 안되죠 그건 다른 would잖아요 됐습니까? 뭐 뭐 하고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뜻일 때 would는 동작동사이든 뭐든 간에 used로 쓸 수 있겠죠 네 됐습니까? 새로운 거 많이 배웠어요 오늘 네 기억이서 가물가물한 거 많이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6은 뭐였죠? 2-2이요 수동태요 수동태는 수업 다 했었는데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던데 다시 한번 복습하시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조동사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시험이에요 아 네 그래서 온라인은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네 동의하고 교연이 대두독이면 학원에 와서 그래서 뭐 미리 와서 칠 것 같으면 미리 와서 치는 거 저한테 얘기한 언제 올 거다라고 얘기해 하고 온라인으로 해도 되구요 어쨌든 만약에 미리 시험을 치지 못할 경우에는 어 수업시간에 맞춰서 와서 시험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생님이 진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기에 지금 뭐 전부 한 칸씩 다 띄어 앉구요 뭐 학생들 드나들 때마다 다 알코올 소독하기 때문에 뭐 하긴 왔다갔다 할 때 동의는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할텐데 뭐 택시에서 마스크 꼭 택시나 아니면 할아버지 차에서 꼭 마스크 꼭 쓰고 계시구요 오케이 분사로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올해 가면 온라인 수업이니까 꽉꽉 채워야 되겠죠 그쵸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 똥강아지들아 오케이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잘들 가시오 네 오케이 빠이빠이 거기 오늘 수업은 수업은 감사합니다.